이걸 막을수있어요 이러고? 이거 스테이터스 안돼도 방패는 사용할수있나요? 한 번 시험해볼까? 막을수만있으면 되는데 야 덤벼 꼬마 꼬마돼지들 에너지 그냥 달아요 다 똑같이 방패 괴뿔없어요 다달아 그냥 맞아볼까? 야 때려봐 똑같아요 비슷비슷해 나한테 당검 밖에 없어 마법사가 뭐 당검이면 되지 뭐 당검 예 그 던전앤드래곤 룰에서도 마법사는 유일하게 쓸수있는건 쿼터스태프하고 당검 밖에없어요 아 다트도 쓸수있구나 다트도 쓸수있는데 저 아 나도 당검 던질수있지 야 이거 이거 열수있는거같은데? 자 이거 여기 뭐 여기 뭐 던전앤되지? 야 책이 어 누구있어? 소리 들었어 누구있어요? 어?잠만 파로스의 돌 아 이거 아 이거 그 소린가부다 밖에 여기 오른쪽에 그거있죠? 여기도 어디야? 제거 어후 상자야 상..아 이 상자 아닌가? 상자 맞는데? 왜 안열리지? 아 밑으로 내려 가는데도 있구요 뭐 오 죽을뻔했어 오 죽을뻔했어 오 죽을뻔했어 오 이간적이었습니다 아 전체 스토리에 따라서 지금 이거 하나 밝힌거야 그러면 이게 전체 맵이고 이게 이만큼 전체 맵인데 나 지금 여기 한거야 아 갑자기 험해지는데 이거 레벨이 엄청나게 높을거같은데 맥시멈 레벨이 막 한 150 미백 되는거 아니야 웃기 웃기 있는데 막 써주세요 어 S조각 아 쟤 하나있다 나오구나 어 여기 상자있다 아 야 그럼 막 이게 맥시멈 레벨이란게 없겠네 뭐 레벨이 막 200까지 올라가면은 뭐 이거 뭐 거시기 뭐 뭐 거시기네 뭐 뭐 아 올라가는 데도 있었는데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의식병 환자야 아 스케일 여기 마을에 스케일톤이 지하에 있었다니 근데 이거는 맵을 이동할때 로딩이나 그런게 없어가지고 정말 좋다 색소파표 횃불 3개 거기가 거기구요 자 레벨업 한번 하자 2400이면 레벨업 한번 할수 있을걸 근데 무기 더 좋은거 얻어야되지않나 지팡이 이거 맨 처음에 준건데 S병 방화 자 레벨업 어 이제 오르는 아 이거 똑같이 오르는건가 일단 뭐 하나 한번 올려요 지성 하나 한번 올리구요 아 아 그래요? 무기 강화라는걸 좀 해볼까? 그러면 나도 얘 무기 얘가 강화하던데 색소파표 8개있다 강화하다 깨지기도하나요 설마 자 지팡이 어디갔지? 아 여깄다 근데 돈이 부족하네 풀강은 도대체 몇개야 돈으로 레벨업하고 돈으로 돈이라기보다 소울이지 소울 일단 돈을 좀 모아와야될거같애요 일단 돈을 좀 모아와야될거같애요 다음 강태까지 다음에 오면은 레벨업도 하면서 레벨업하기 전에 강부터하고 레벨업을 하자 어제 갔던데가 망가개가 강 하이디에 불큰탑 어디지? 불중에 하나일텐데 여긴가? 아아 여기였나? 아 잘 기억이 안나네 둘중 하나는 거인 나오는 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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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그 한군데는 이렇게 넓게 퍼져있는데 터져있는데 거인같은거 나오는데 야아 뭐야 저거 어 쟤 나 못오네 여기로 갈수있는데 죽아임마 아휴 힘들어 마법순이라고 체력을 많이 썼네 아 아 조탑위에 에스프해주고 가겠어요? 잠깐만 조탑 어디여기여기 알려줘 알려주세요 조탑 어디있어요 어디에? 아 불탑을 통해 항구로 또 가는 방법이 또 있어요 여기서 조탑해서 윗층 그리고 윗층 어디로 가요 위에 자 오오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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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있구나 어우 이런데 여긴 전혀 몰랐다 야 여긴 전혀 몰랐다 진짜 아 저건가본데 아닌데 핸드엑스 핸드엑스? 잠깐만 핸드엑스는 쓸 수 있지 않을까? 핸 핸 핸드엑스 아 이것도 예 저것도 근력이 루기아스는 먼저 오세요 이건가 스몰 레더실드 수리분만 수리분만 뭐 무기수리라는 분만 너 일어날거지 아 자 제대로 맞춰서 우호 자 원샷 아 자 이건가 오 여기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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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작고 흰 어쩌고 원속도 있긴 한데 여기 그냥 떨어지면 죽을것 같아요 그냥 떨어지는건 아닌것 같고 자 살살 오케이 여신의 축복 오케이 아이고 어떻게 여기 뭐 대충 그냥 뭐 여기까지 그러니까 근데 주문은 또 어디서 팔아? 결국은 나 주문도 사야되 나 주문도 없어 근데 내가 그 뭐야 이거 강하러 가보자 강 강 아까 300얼마드는거 같던데 자 무기강 강 이거 지팡이 뭐 일강된거야? 된거야? 뭔가 간단하다 부분 Sara 지팡이 더 erry 진심 연어가